준비물은 똑같은 인형 두 개 이 인형은 일종의 미끼야 귀신을 자극하다 이제 귀신을 불러내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어 미날레만 남은 거지 혹시 아냐? 0.0MHz를 직접 보게 될지 0.0MHz? 귀신을 부르는 주파수인 거지 왔어, 왔어 민정아 야, 성아 씨 야 그거야 그 머리카락 귀신 어디야 민정대왕냐고 이네 귀신을 사랑 한 번 달라붙은 귀신을 끝까지 무릎댔는 법이라고 살려줘 제발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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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ㅏ 되게 아멘